신채호 선생은 이제 기자조선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전에 장유가 4기의 무왕이 이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라는 글을 변별하여 바로잡으면서 첫째, 이 사마천의 4기에 보면은 무왕이, 그러니까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기자가 망명을 떠나자 조선 후에 봉했다 라고 하는, 조선왕에 봉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장유라는 사람이 변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첫번째, 상서의 나는 신화가 되지 않겠다라는 구조를 들어 기자가 이미 남의 신복이 되지 않기로 스스로 맹세하였으므로 무왕의 봉작을 받을 리가 없다는 전제를 세우고, 논리적으로 맞죠. 기자 스스로 나는 주나라의 신화가 되지 않겠다, 은나라의 충절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무왕이 신화로 봉할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한서의 기자가 무왕을 피하여 조선으로 갔다는 구조를 들어 반고는 사기를 쓴 삼하천보다 충실하고 정밀한 역사가로서 삼하천의 사기에 나오는 기자 봉작서를 빼버렸으므로 봉작은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을 내렸다. 이것이 인증이다. 그러니까 반고라는 사람은 사기를 쓴 삼하천보다는 충실하고 정밀한 역사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책에 보면, 역사서에 보면은 기자 봉작설이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반고가 인증을 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증명을 해 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이 고려말에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부터 이 고조선을 둘로 나눕니다. 전조선, 후조선이라고 해서 전후조선으로 나누고 전조선은 당군이, 후조선은 기자가 물려받았다라고 해서 당군천년, 기자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부터 생깁니다. 실제로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자조선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군조선이 2000년 동안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승유의 제왕운기를 보면은 당군영년 1048년에 당군이 아사달로 돌아가 신선이 되고 그로부터 164년 후에 주나라의 무왕이 주나라를 세울 때 기자가 동천, 동쪽으로 와서 조선을 이었다라고 하는 기자조선설이 처음으로 삽입이 됩니다. 이 전후조선설에 조선초가 되면은 위만을 더 씌워서 단군, 기자, 위만이라고 하는 삼조선으로 나뉘게 되고 이것이 역사의 정설처럼 뿌리박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은나라의 신화였던 성인으로 추앙받던 기자를 통해서 유학의 또는 왕도정치의 또는 문명화된 문명이 드디어 우리 동방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유학자적인 사대적인 역사관 때문에 이 기자를 고조선의 역사로 집어넣고 그리고 기자의 후예라고 불려지는 기준왕을 위만이 정권을 찬탈하면서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당군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인데요. 지금은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군, 위만, 한사군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대일항쟁기에 독립운동가들은 위만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신화는 신화로서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도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위만조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위만정권이라고만 했고 고조선의 맥이 위만이나 한사군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고조선의 맥이 부여를 거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고 하는 사국시대로 이어졌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숨어있는 역사의 고리가 바로 이 북부여, 대부여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여사의 약 200년간의 역사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통을 잃게 되고 우리가 식민지 역사로부터 시작한 것처럼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과 부여, 그리고 사국시대로 이어지는 이런 국통맥을 바로 찾기 위해서 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이 부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또 석주 이상용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 고조선의 맥이 부여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서사록에 기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임시정부의 3.1절 선언문에도 보면 황국으로부터 조선을 거쳐서 부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찾아야 될 역사 중에 하나가 부여사인데요. 상국사기에서는 안타깝게도 사대적인 사관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의도인지 몰라도 이 부여사 이전의 역사, 부여사와 그 이전의 역사를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도 이 북부여와 동부여의 역사를 없앴기 때문에 우리 조선사가 어둠 속에 빠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를 기술한 방법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요. 첫째, 다른 나라가 사신을 보내오면 반드시 레조, 희나의 나라로서 조공을 바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중국인들이 병리적인 자존성이다. 병적이다는 거죠. 주변 민족, 주변 국가를 야포고 깔보는 병적인 자존성이 있다 해서 이런 것은 근세에 청조가, 청나라가 처음 서양과 수교할 때 영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와 통상한 사실을 모두 모국이 칭신, 봉, 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국이 신하라 칭하며 조공을 바쳤다라고 쓴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기록들을 함부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둘째, 중국인들이 만든 열조시집, 양조, 평양록 등 시와 가운데 조선 사람의 시를 가져다가 게재할 때는 늘 대담하게 한국, 한년을 덧칠하거나 고쳤음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역사를 전제할 때도 작고를 고쳤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인용해서 쓸 때도 자신들의 사서에 옮길 때도 작고를 고쳐서 옮겼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은 한국의 역사서나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때도 고쳤다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예를 설명을 듭니다. 셋째, 몽고의 위력이 우리나라를 뒤흔들어 두려워 떨게 할 때 원나라입니다. 우리의 악구와 사책 등을 가져가서 황도, 재경, 해동천자 등의 작구를 모두 고친 사실이 고려사에 보이는데 그래서 고려국만 해도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황제국이다라고 하는 자주적인 사관과 자주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궁궐의 이름이나 어떤 임금의 칭호도 모두 황제국의 격에 맞게끔 썼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쳤다는 거죠. 중국의 사서에서. 그래서 그 고친 기록을 개정하지 못한 상국사나 고려사 등도 중국과 관계된 문자는 실록이 아님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은 사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승정원일기인데요. 승정원일기의 영조편 영조 44년 5월 22일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영조입니다. 상번사관이 제왕목록을 읽으라. 병정이, 이제 병정은 이름이겠죠. 읽기를 마치니 임금께서 합원, 명운입니다. 이 사람은 당군편을 읽으라. 명운이 읽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조 임금이 고려사에서 제왕목록장을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읽기를 마쳤더니 합원은 당군편을 읽으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사에 제왕목록이라고 하는 장이 있고 여기에 당군편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고려사에는 제왕목록이나 당군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정원일기에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려사에 있었던 제왕목록 당군편을 없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복귀대 교수님이 찾으신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승정원일기를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승정원일기는 번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 원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사도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수정되거나 잘못되거나 이렇게 삭제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없앴을까요?